강철 깃발 강철 깃발이 세워졌네 집중하게 2명 처치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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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명 5명 5명 2명째라. 저 괴물이 중단시켰군 코알라 뭐지? 늑대들을 쉬게 하게. 사냥은 끝났으니. 사냥은 또 쾌척을 낸다. 전투의 공격은 전부의 공격이 있다면, 사냥은 압력이 있다면, 사이의 공격을 더 날라. 사냥은 2명을 더 날라. 사냥은 2명을 더 날라. 마치 암흑기에서 온 영웅 같군 계속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언젠가 자발라의 뒤를 잇고 있을 걸세